자 최상일 프로의 집도하는 NK 난구원쌤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 기출분석은 언제 하니? 얘들아 도대체 기출분석은 언제 하는 거야? 쌤 생각엔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탐구. 그치? 너희들이 겨울방학 때 개념을 잘 봤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개념이 있어. 그럼 너희들 예를 들어 쌤은 담당하는 과목이 화원생투니까 너희들이 과탐을 잘 보려면 개념만 잘 알면 되나? 블랭크 시험이야 우리? 블랭크에 채우는 거야? 아니면 OX 시험인가? 아니잖아. 문제 풀어야 돼. 맞지? 개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결국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잘 풀어야 점수가 올라가. 맞지? 어떻게 하면 잘 풀지? 개념을 잘 알면 잘 풀어. 그 말은 틀리지 않아. 근데 문제는 개념을 잘한다고 문제가 바로바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 왜?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러면 어떻게 지피지기 할 거야? 출제기간은 어디야? 평가원. 그들은 지금까지 뭐 했어?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밤낮 냈잖아. 그러면 몇 년간? 최소 4년간은 기출분석 해야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해야지. 왜 이거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왜? 유형을 분석하는 거잖아. 응. 유형을 분석하잖아. 쌤이 항상 잘 써먹는 말이 있어. 격언이야, 격언. 어느 시험이건 기출은? 기출을 부른다. 응? 뭐라고? 기출은? 기출을 부른다.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출이 형태만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형식으로 쓰이는 거야. 너희도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알아? 10년이 지나도 그 아이는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 학교에, 그 반에, 10년 전에도 있었어. 맞지? 여고괴담이야. 어. 4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작년에도 있었다고. 근데 뭐야? 부르려면 변신한다고, 변신. 변신이라는 말은 변형된다는 얘기잖아. 변형되면 너희는 뭐야? 모른다고 느껴. 쌤이 3월 모평에서도 얘기했지만, 3월 모평 서울시 교육청에, 예를 들어 AB2, A2B, AB 분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거 분석하는 문제가 있었어. 이게 교육청이야, 서울시 교육청. 화학양론이 이게 나왔어요. 이거 평가원 문제에 그대로 있어. 그것도 두 가지 형태로 있어. 하나는 표 형태로 있고, 하나는 그래프 형태로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도. 있는 거 갖다가 변형해서 써먹었잖아. 똑같아, AB2, A2B. 거기다 AB 하나까지 붙이면 그래프에 아예,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도 아마 내 기억에 표로 나왔었지. 변신하는 것 뿐이야, 변신. 하지만 똑같아. 그럼 너희 어떻게 할 거야? 기출분석해야지. 왜? 알아야 돼. 왜? 시간이 얼마야? 화학양 같은 경우 30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이게 쌤이 지난번에 캐스트 찍었더니. 자, 얘들아. 킬러 문항을 예를 들어 좀 어려운 걸 한 5문항 하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 한 15문항 된다 하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얘를 한 15분 정도에 해결하고 5문항 정도를 나머지 한 15분 정도를 넣어도 30분이 빡빡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얘들아 그냥 내가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지. 추천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12분 동안에 이걸 다 풀고 이걸 거의 20분을 풀었는데 여기가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망했다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그건 잘못된 거잖아. 내가 지금 15문항을 갖다가 실수 있게 풀어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15문항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실수가 없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는 예전에 있던 거 비슷한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보는 순간 항상 쌤이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 영화 타짜에 나와.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내 심장을 찌른다. 하지만 괜찮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게 조승우 명대사거든. 손은 눈보다 빠르다. 나는 밑장을 빼서 서마담에게 한 장, 아귀에게 한 장을 건넨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온단 말이야. 쌤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손은 머리보다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 킬러 문항이 아닌 이런 것들은 특이한 게 별로 없어. 기존에 있던 유형을 거의 답습한다고. 두말은 뭐야? 보는 순간 이미 머리가 움직이기 전에 손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래서 풀어내야 된다고. 여기도 난이도가 갈리지. 조금 더 어려운 문항, 정말 쉬운 문항. 정말 쉬운 문항은 30초 이내에 끝내야 돼. 원소 화합물. 이거 1분 풀 거야? 원소 화합물 나오는데? 20초면 풀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레코멘데이션 한다는 거지. 이 정도에 풀어냈을 때 너희들이 익숙하고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해서 정확하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 기출은 기출을 부른다. 이거 해야 돼. 하자고. 쌤은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냐? 기출. 기역, 니은, 디귿. 기출. 그럼 쌤이 여기다가 변형해서 만들어서 추가한 문항. 변형 문항. 그 다음에 내가 기출은 기출을 부른다 그랬지. 그럼 뭐 해야 돼? 씹어 먹어야 되네. 그래서 여기는 추블리라고 여기다 붙여줬어. 여기에 플러스. 변형 지문에. 추론, 앤, 블랭크, 리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블랭크나 OX를 통해 핵심 개념과 포인트들, 문제 푸는 어떤 쇼커까지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쌤은 이렇게 분석을 해줘.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사회도 효과잖아요, 이러면.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이 정도로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기출을 아는 거라고. 그래야 기출을 아는 거는 시간을 줄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이 시험은 시간을 줄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들이 이 시험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우리는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는 거는 확실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그러려면 뭔지를 알아야 돼. 암만 변신을 해 있어도 원본을 알면 우리는 풀 수 있다고. 기출은 기출을 부른다. 기출 분석 언제 할 거야? 바로 지금. 쌤하고 같이. 최상의 1%를 집도하는 NK 남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